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필라홀딩스고요 33500원이요 33500원에 10% 예예 이건 잘 샀네요 전번에 한번 상담받았는데요 전문가님이 4만원 정도에 매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필라홀딩스와 같은 이런 의복 이런 것들 의류 이런 쪽들이 사람들이 소비가 증가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간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바닥을 잡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던 거고 저는 이게 올라올 거라고 보여진 거죠 근데 저때 올라온다고 했을 때 유튜브 채팅창이 난리 났어요 무슨 필라홀딩스가 올라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이제 그런 분들 쏙 사라졌겠죠 그쵸 사문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결국은 시장은요 앞을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좋아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상암동도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때 사놨어야 돈을 버는 거지 지금 삐까뻔쩍할 때 사나 봐야 뭐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힐러홀딩스도 지금 이렇게 안 좋아 보일 때 그때 사서 들고 계셨지만은 좀 괜찮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쨌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좋고 4만원까지 목표가는 그대로 가져가셔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4만원까지 올라오는데 올라오지 않고 만약에 3만 7, 8천원대에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욕심부릴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부분적으로는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챙겨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떨어진다면 3만 5천원까지 밀릴 수도 있는데 저는 3만 5천원까지 밀렸을 때는 판만큼 다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도해서 절반 정도 덜어내고 나머지는 판만큼 다시 사자 만약에 이게 지금 상승세가 오늘까지도 계속 양봉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장에 비해서 좀 강한 편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4만원 이상까지 계속해서 그냥 끌고 가보자 일단 은봉으로 바뀌거나 조금 이렇게 시세가 죽을 때까지 그냥 들고 가보자 의견 드려볼게요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고요 조금 버겁다 내가 불안불안하다 싶으면 불안한 만큼 3분의 1이라도 조금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기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올라가다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전략 매도할 만한 그런 익잘가를 스스로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밀리면 판례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누가 뭐라 안 하니까 시청자님이 저거 정해보세요 10%라 조금 가져가도 되는데 뭐라고요? 10%라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데 그런 욕심이 나중에 수익도 못 챙기고 나중에 땅치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매도할 타이밍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말고 매도하라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네요